홍대에 가고 있습니다. 킨동주, 미미랑 만날거에요. 킨동주? 넌 날 못해, 뿜뿜?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고 비가 와서 내일 만나자는 거 내일 아마도 제가 호텔 갈 거거든요? 확실한 건 아닌데? 가족이랑? 그래서 제가 오늘로 밀어붙였죠. 사실 근데 그거 생각은 안 왔고 그냥 계속... 아니 지금 렌즈가 안 껴져가지고 늦었어. 약간 핑계긴 한데 렌즈를 끼는데 계속 안 껴지는 거야 거의 한 20분 동안. 그래가지고 원래 나오는 시간보다 훨씬 늦춰졌고 셀카봉 챙긴다고 늦춰졌고 또 잠바가... 내가 그냥 이렇게 반팔을 입고 나왔거든? 근데 잠바를 안 챙긴 거야. 그래서 추울까 봐 또 챙기다가 생쇼하다가 동지 형 쏘리. 홍대 왔고요. 눌러. 일단 접선을 먼저 하였습니다. 바이. 안녕. 안녕 언니들. 바이 걸. 안녕 얘들아. 오늘 퇴사를... 아니 나 어제 퇴사를 했나? 어 어제 퇴사했어요. 어제 퇴사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되게 완전 홀가분하고 그 10세끼 대리 진짜 꼬지시네요. 맞아. 대리가 좀 역같이 했나보네. 대리 수고. 대리 이거 수고. 지금 곱창집에 왔습니다. 곱창. 안녕. 뭘 시켰냐면 곱곱 세트를 시켰다. 얘들아. 네. 메뉴 대충 요렇게 하고. 음. 형 찍고 있는데 뭐 하냐? 아냐 아냐 아냐.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어 낮아 낮아. 곱창 먹방. 여기 진짜 맛있어. 쭉 먹어볼게요. 저도 먹어볼게요. 음. 응. 컵이에요. 어때요? 맛있어. 괜찮나? 소스랑 같이 찍어먹어. 맛있어. 어때 뒤집어지지? 응. 괜찮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습니다. 아우. 떡도 있어. 떡도. 떡도 있어. 그거 조금 탔네. 좋네. 근데 곱창uz. 아하 caos som hoe 문자. Enjoy those. sigue. ligh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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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n'iiiiimeiiiiideiiiiiiiii blackiiiiiiiitin'iiiiiiiiiiiiiitin pena? 어때? 좋은 것 같아 오 맛있겠다 나는 뽀뽀뽀뽀를 찍어 맛있어? 어때? 괜찮아? 오늘 제 맘에 드는 사람 번호 딸게요 다시 도전해볼까? 너무 좋아해요 아니 좋아해요가 아니라 제가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모이잖아 그쪽 마음에 드는데 번호 좀 알고 싶은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사람 줘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주는 데 시간 걸리고 하면 아니 뭐라 해야지 만약에 까 근데 오늘 재단이 다 여잔데? 까면 개이 깠다 하면서 뭐 딴 소감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까요 그럼 네가 날까? 죽겠네 막 이러면서 나 똥이 마려가지고 지금 족했습니다 여러분 카페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카페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카페를 왔고요 이들은 못 먹는 1500원짜리 수구 다시